여러분 반갑습니다. 반도체 오빠 천회장입니다. 이제 또 늦은 시간이 다가왔는데 여러분도 마지막 방송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또 삼성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썰을 풀까 합니다. 썰을 풀까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오늘 코스피는 2525.36, 0.3% 올랐네요. 보니까 개인들이 1995억 정도 매도를 했어요. 1955억 매도를 했고요. 외국인들이 47억, 기간이 1633억을 매수를 했습니다. 살펴보니까 코스피 상위 종목 삼성전자가 그래도 4회원 올랐어요. 73,000원 터치를 했고 LG 앤솔이 0.4% 빠졌네요. 하이닉스는 1.1% 올랐고 삼바가 0.85% 빠졌습니다. 오선주 0.68% 오르고 포스콜딩스 0.95% 하락하고 현대차 0.16% 상승 네이버 보압 기안이 0.8% 상승했고요. LG화학이 0.63% 빠졌네요. SDI 0.89% 포스코 뷰챔 0.87% 하락을 했습니다. 셀트리온이 5.96% 올랐고 삼성물산 0.4% 카카오 0.77% 이렇게 올랐습니다. 오늘은 혼자세가 좀 심했네요. 그러니까 오르는 것도 오르고 떨어지는 떨어지고 그래서 대체적으로 오르는 게 아니라 조금 약간 좀 그래요. 좀 어수선한 그런 느낌입니다. 어수선한 느낌이고 코스닥은 835.25%인데 0.59% 정도 상승을 했어요. 마감을 했고요. 개인들이 289억 외국인 436억 매도를 했고 기관이들이 1,094억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. 오늘은 기관이들이 좀 샀어요. 기관이 좀 샀고요. 상위 종목 보니까 코스닥의 에코 프로 BM이 한 1.9% 오르고 에코 프로가 0.3% 빠졌습니다. 셀트리온 헬스키아가 6.6% 올랐습니다. 오랜만에 셀트리온 헬스키아가 좀 오르네요. 포스코 DX는 2.2% 빠지고 LNF 2.1% 빠졌습니다. 알테오젠 1.6% HPSP 2.4% 빠지고요. HLB가 2.1% 오르고 셀트리온 제약이 4.5고 JYP가 0.6% 정도 올랐습니다. 레인보우 로봇틱스가 5.3% 리노 공업 3.1% 프라비스 1% 정도 올랐네요. 오르는 종목도 있지만 떨어지는 종목들도 상당히 좀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잠시 해외를 보니까 중국 상해지수가 2,991.44% 0.74% 좀 올랐는데 보니까 막판에 올라오르네요. 막판에 막판에 치고 올라왔고요. 심천종합도 막판에 0.5% 올랐습니다. 홍콩항생은 0.81% 빠지고 홍콩H 1.17% 빠졌어요. 요즘 홍콩항생 이쪽은 안 좋아요. 지금 보니까 상태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. 오늘 1번은 니케이가 1.5% 좋은 흐름을 보여줘서 끝났습니다. 베트남은 0.65% 강법으로 끝났고요. 그리고 대만 쪽에는 0.2% 상승으로 끝났습니다. 대만도 그렇게 흐름이 좋지는 않네요. 그러니까 그래도 막판에 상승으로 끝났다. 환율은 1,320.5원이네요. 0.5원 올랐습니다. 0.04% 상승을 했고요. 막판에 요즘 환율이 그래도 전에 비해서 좀 많이 오른 편이죠. 막 떨어지다가 다시 또 올랐어요. 딸라인덱스는 103.99 0.02% 빠졌죠. 그리고 요즘 코인은 좀 빠지네요. 현재 비트코인이 5,842만원이네요. 2.36% 빠지고 있습니다. 이더리움도 한 309만원 정도 좀 하락을 하고 있고요. 3.7% 한때 6천만원 돌파해서 7천만원, 8천만원 간이 했는데 다시 하락으로 좀 빠지고 있다. 코인 투자하는 게 만만치 않을 텐데 신중하게 하셔야 합니다. 여러분 지금 뭐 좀 올랐다 해가지고 들어갔다가 또 언제 날아갈지 모릅니다. 일단 그 업비트 거래창이 모두 파란색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 거침없이 상승하던 비트코인이 장중에 한때 8% 급락을 했어요. 8% 4만 4백 달러까지 밀렸는데 비트코인이 4만 달러 선을 기록한 것은 지난 4일 이후로 일주일 만이죠. 비트코인이 급락을 하다 보니까 알트코인들이 또 더 크게 떨어져요. 업비트 원화 마켓 보니까 이날 급등한 두 개의 코인을 제외하고 모두 하락세로 전환을 했다고 합니다. 비트코인은 글로벌 시장에서 장중한때 7.7%까지 급락을 하던데 그 이후에 비트코인은 낙폭을 일부 회복을 했고 한 4만 1,900달러 선에서 머무르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알트코인이 낙폭이 더 큰 거죠. 알트코인 쪽에 이번 급락에 비트코인의 상승에 베팅했던 롱 포지션이 4,314만 달러 가치가 청산이 됐어요. 국내하고 해외의 비트코인 가격 차이인 김치 프리미엄이 있어요. 김치 프리미엄이 5%대로 급등을 한 거죠. 국내는 해외에 비해서 비트코인 물량이 부족을 해가지고 충분한 매도가 나타나지 않다 보니까 가격 하락시에 뭔가 김치 프리미엄이 붙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. 이날 비트코인이 급락한 이유는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이 거론되는데 비트코인은 지난주까지 8주 연속 상승을 했고요. 8주 동안 상승률은 61.2%에 달했고 크게 오른 만큼 차익 실현을 위한 매도세가 좀 큰 겁니다. 지금 그 데이터 분석 업체에 따르니까 현재 거래된 비트코인의 50% 이상은 거래 당시 가격이 현재보다 낮다고 하네요. 즉 비트코인을 산 사람이 그 산 사람의 절반 이상이 수익을 보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. 수익권인 비트코인 비율이 50% 이상일 경우에는 항상 하락세가 나타났다고 합니다. 그리고 비트코인 채굴업체들의 매도세도 이유 중 하나라고 하네요. 채굴업자들이 채굴한 비트코인을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시기에 매각을 합니다. 최근에는 매각하는 분량이 늘었다고 하죠. 대표적인 미국의 비트코인 채굴업체가 있는데 마라톤 디지털 지난달 채굴한 비트코인의 59%가 한 700개의 비트코인을 현금화했다. 그런 이야기가 남아있네요. 참고하십시오. 너무 무리하게 여러분들 들어가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삼성은 그래도 선방을 했네요. 아침에는 좀 비리비리 하더니 그래도 오후 되니까 좀 올라가더라고요. 이런 재미가 있어요. 진짜 떨어질 때 하면서 올라가는 그런 재미. 그래서 끝까지 봐야 돼요. 결국 7만 3천원 터치해줬고 외인들이 130만주, 기관 애들이 48만주 매수했고 개미들이 182만주 매도를 한 거죠. 맥커리가 71만 9천, CT 26만, 노무라 10만 정도 매수를 해줬고요. 모건 스탠리가 한 6만 3천. 그런데 모건 애들이 또 83만주나 매도를 때립니다. 맥커리 35만, CT 31만, JP 53천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. 오선주도 나름대로 선방했습니다. 오늘 그래도 좀 조금씩 올라가긴 올라가던데 강한 흐름은 힘들었어요. 그래도 5만 8천 8백 원이 결국 종가였는데 이게 고가입니다. 고가. 종가가 고가였다. 외인들이 들어왔습니다. 28만주, 기관이 17,000원 시원하게 매수해줬고요. 외국인들이 일단은 개미들은 이따다 싶어서 약 30만주 가까이 가깝게 매도를 했어요. 개미들은 8대고 모건 애들이 한 23만주, 메릴린치 7만 7천, CT 7만 3천, 맥커리가 한 6만 5천 정도 매수를 해줬고 JP가 10만 3천, 맥커리 9만 2천 이렇게 매도를 했습니다. 이렇게 해서 오늘은 해피하게 끝났다. 참고하시면 됩니다. 이제는 월요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. 여기까지 하고 마지막 방송 때 봬요.